원주 지역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위한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배후에 원주시장 비서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장 비서실은 사실 무근이며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시장님 페이스글 기사글에 좋아요가 부족하다는 비서실 전화가 왔다. 원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이 참가자는 특정 기사를 두고 시장 관련 댓글에 좋아요나 홍보글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기사에는 욕을 해도 된다고 제안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맞불 지지 모임 참가를 독려하면서 회사 로고가 적히지 않은 복장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 소속이었다 퇴사한 일부 라이더들이 이 같은 단톡방 화면을 공개하며 아카데미 철거 강행을 위한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여론 조작을 지시한 업체 대표는 원주시장 비서관의 친구라며 이 같은 여론 조작의 배후에 시장 비서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세척 같은 원주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른바 라이더 처우 개선 정책도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기에 조작에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이더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현혹된 말로 저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아카데미가 철거된 데 대해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아카데미 보존 활동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원주시청 비서실에서 여론 조작에 개입을 한 사실이 되니까 그거는 진상을 어쨌든 규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서실의 지시를 라이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에 뜻을 같이한 임원들과 대화했을 뿐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 모 비서관과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비서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원주시장 비서실도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원주시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시장과 비서실이 댓글 작성에 동원된 라이더들에게 업추비로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